발기부전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해면체라고 하는 발기를 담당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도는 방광에서 시작해서 전립선 그리고 전립선을 통과해서 쭉 나오다가 끝에 오면서 부풀면서 이것이 귀두가 됩니다 발기가 되었을 때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음경의 체부는 단단해지는데 귀두 쪽은 단단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해면체하고 귀두는 조직의 종류가 달라요 해면체는 발기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도가 팽창해서 귀두가 되기 때문에 이 귀두는 단단해지질 않아요 팽창만 할 뿐입니다 서로 조직의 강직도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능인 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는 크게 두 가지 발기의 기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뇌 발기 두 번째 척수 발기 뇌에서 자극을 줘서 발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척수에서 신경이 와서 발기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 중추가 두 개예요 뇌하고 대뇌하고 척수 대뇌 발기는 어떤 거냐면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적인 자극을 시각이나 이런 자극을 받잖아요 후각이라던가 동영상을 본다고 합시다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발기가 되는 것을 대뇌에서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서 발기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척수 발기는 뭐냐면 그런 자극 전혀 없어도 손으로만 자극을 줘도 음경에 혹은 성감대에 자극을 줘도 발기가 일어나요 왜? 그것은 척수의 반응으로 척수 신경이 발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기라는 과정은 쉽게 생각하면 음경 안에 두 개의 물풍선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풍선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물이 쫙 처음에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다가 일정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강직도가 나타나게 되죠 똑같은 상황이 음경 해면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면체 내부는 굉장히 부드러운 스폰지 조직이지만 그것을 싸고 있는 막은 백막이라고 해서 굉장히 질긴 막이 싸고 있게 돼요 이 백막은 뼈에 있는 골막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골막이 얼마만큼 질긴 조직이냐면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졌을 때 크게 뼈가 어긋나 있지 않으면 뼈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질긴 이 골막이라는 조직이 싸고 있기 때문에 골막이 짱짱한 그 힘을 가지고 뼈가 어그러진 것을 맞추게 돼요 백막은 골막처럼 하나의 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백막은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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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가 늘어날 수 있게 되어 있고 바깥쪽 층은 길이가 늘어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경이 발기가 되면은 두꺼워지고 길어지는 것은 이 백막의 두 층으로 된 백막의 형태적인 특질에서 오는 겁니다 이 백막은 어마어마한 내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발기가 될 때 우리가 음경 동맥에서 피를 보내서 발기가 되는 거거든요 동맥에서 피를 쫙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게 차근차근 차근차근 백막이 늘어나면서 차차로 백막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정맥들을 차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니까 한정된 피부가 싸고 있고 거기를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점점점 옆에 나있던 구멍들이 막힐 거잖아요 늘어나면서 나중에 더 이상 부피가 늘어날 때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강직도가 나오겠죠 이 강직도를 나타낼 때까지 음경의 동맥이 피를 쫙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심박출량은 이때 보내는 피의 압력은 우리 심장이 일반적으로 짜내는 힘 그 동맥압에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운 힘을 견뎌내야 돼요 음경 동맥이 그만큼 잘 짜줘야 여기 안에 피가 고여있는 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끝나면 피가 빠져줘야 돼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발기의 과정이에요 여기서 모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피가 잘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동맥성 발기부전이 오게 되고 피가 저장이 잘 안 되게 되면 그게 저장장애가 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피가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고여있게 되면 더 이상 신선한 피가 공급이 못되고 오래된 피가 고여있게 되잖아요 그럼 조직의 괴사고입니다 이게 음경 지속 발기증이 되고 이래서 이 단계 단계별로 음경의 발기는 병리랑 연관이 돼 있어요 여튼 이 음경의 발기는 그래서 혈관의 기능이다 주로 특히나 음경 동맥의 이상이 오는 경우가 발기부전에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기를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뭐 노력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고혈압 환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혈압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거랑 마찬가지 이치에요 그래서 발기가 되는 과정은 내 의지여야 노력여야 하고 상관이 없다 왜? 심장이 뛰는 거니까 내 심장 뛰는 걸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발기의 기능은 과정과 기능이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